지금 안사면 그품에 보장해요. 알리 추천 자동차용품 이 제품은 무선고압 세차 물총입니다. 300W위 강력한 출력과 60DAR 위 압력으로 효과적인 세차를 지원합니다. 2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죠. 물파이프는 5에서 10미터까지 조절 가능하며, 구리로 제작된 바디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노즐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손잡이는 편안한 팜타입으로 설계되어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세차를 할 수 있는 이 제품,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ANENG MH13 옴 디지털 멀티미터는 고전압 저항 측정에 최적화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전기 테스트를 지원하며, 작동 온도와 정확도 등급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메가매트로 절연 어스 기능이 있어 전문적인 전기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작고 경량 디자인 덕분에 휴대하기도 편리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멀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트로닉스의 테슬라 HUD는 모델 3와 Y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 제품은 공기 배출구와 카메라 단추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운전 중 시각적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성 또한 확보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브랜드 신뢰성과 적합성을 갖춘 이 대시보드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테슬라 사용자 f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